안녕하세요 에스파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새로운 디지털 싱글 세 번째 곡으로 넥스트레벨로 찾아오게 됐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첫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진짜 처음이에요 이게 찐 찐 리액션 현상이에요 진짜 긴장돼요 너무 딸려요 빨리 말해주세요 이번에 카메라 무빙도 엄청 많았고 뭔가 예쁜 착장도 되게 많아가지고 저희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오케이 빨리 봅시다 Let's get it 상당히 깊숙이 있네 무서워 나 이거 처음 봤다 언제 촬영했어? 나도 이거 모니터 안 해봤어 예쁘다 여기 예쁜데? 예쁘다 나 이거 진짜 타고 싶었는데 어때요 어때요 요 스웨그 진짜 스웨그 헤이 단발이 예뻐요 진짜 예쁘다 오 닝닝 뒤에 누가 탔어 대박 뭐야 대박 대박 카메라 무빙이 약간 무서워 역시 쉽지 않았거든 카메라 무빙이 진짜 힘들었지 아 이거 봤어? 매트릭스? 나 못 봤어 저기 다음에 켈라는 거야 예쁘다 깨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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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해서 좀 갔어 피곤해서 좀 갔어 무서워 베베 베베 언니 언니 저 분 또 언제 찍었대? 뭐야 도대체 되게 혼자 촬영 많이 했다 나 못 봤어 아팠어 펜펜 나이스 맥스 색감 진짜 예쁘다 그니까 진짜 진짜 오 오 이 카메라 무빙 워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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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워킷 송판놀이 같아 송판놀이 같아 워킷 워킷 예쁘다 와 진짜 워킷 감정 감정 너무 예쁘다 여기 여기 예쁘다 예쁘다 역시 난 단발이 좋아 아 단발 팍? 완전 전전 어머 파이 파이 나비 오 예쁘다 뭐야 뭐야 여기도 예쁘다 우와 여기지 홀로그램 오 올레드 올레드 오 우와 예쁘다 어 이러면 와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약간 그 교차 편집 같아 오 예쁘다 어머 어 뭐야 샤바샤바샤바 어디 갔다 왔어 잘 추네 잠시만요 열심히 연습해나봐 그러니까 어 방금 아무도 뱀 못 봤구나 봤어요 봤어 오 오 닉닝이 빨간머리 아주 좋아요 너무 귀여워 오케이 짱스 짱스 좀 쿨했어? 응 좀 쿨했어 이거 해야돼 되게 컷이 자주 막 좋다 그러니까 CG 진짜 맛있네 맛있다 강해져 자유롭게 낼 광야의 내가 아냐 잠깐 오 와우 문빛 뭐야 레브 지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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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카 여러분 약간 덥네요 그니까 투하트 진짜 투하트 여름 왔어요 맞아요 여러분 여름에 이제 더울 때 투하트 하셔야 돼요 맞아요 투하트 하면서 많이 많이 봐주세요 맞아요 저희 에스파 뮤비 진짜 공도 많이 드리고 준비도 많이 했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뮤비? 예상이랑 약간 우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 근데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 진짜 CG 같은 것도 생각보다 더 뭔가 영화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군무 창을 되게 많이 찍었잖아요 맞아요 군무를 되게 많이 찍었는데 그만큼 되게 군무 신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맞아 고생한 거 오케이 오케이 만족스러워 만족스러워요 고생하셨습니다 굿굿 맞아요 CG 와우 대박 맞아요 진짜 영화 같은 이 정도 상상도 럭탐 블랙 아웃 대박 센스가 많이 늘었어 투하트 하트 진짜 너무 더워요 그러면 이제 저희 세 번째 디지털 싱글 넥스트레벨 많은 관심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빠빠이 감사합니다